대표님이요. 김지 99년생이던데 40년생인 줄 알았다. 늙어도 저리 늙으면 안 돼. 그렇게 하셨는데. 예, 아이고 참. 그렇죠. 무슨 저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? 그런 줄 아네요. 원래 좀 옛날에 제가 방송할 때도 보면 어떤 야기를 한 번 하다 보면 본인도 본인 제어가 잘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요. 네, 한두운 스타일이거든요. 유시민 작가하고 있는데 딱 같이 앉아있는데. 마음날 이뻐져 보여서 내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. 저께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. 예. 자,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혼자서 저렇게 한동안 뛰는데 그런다고 제주를 안 갑니까? 그러면 제주만 포기하면 됩니까? 제주는 어차피 안 되니까 안 간다고 칩시다.